마니티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기에 앉았다는 건 또 무언가를 말씀드릴 게 있다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귀촌을 해서 뭐 먹고 살아요? 라는 댓글을 정말 많이 남기십니다. 귀촌해서 뭐 먹고 살까? 여기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오늘은 생활지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생활지원사가 일단 무엇인가? 시골이 갈수록 독거노인들이 많아집니다. 도시에도 그렇죠. 그렇다 보니 자식분들이 노인분들을 케어하기보다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녀 없이 부부가 사시는 분들도 있고 노인분들이 많아지면서 이 노인분들의 생활, 노후생활의 어떤 단점을 보완해주고자 만들어진 것이 생활지원사입니다. 예전에는 부모들이 나이가 많아도 자식들이 다 돌봤죠.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객지 생활을 하는 자녀분들이 많다 보니 시골에 사는 노인분들은 젊은 분들의 케어를 받는 일이 갈수록 적어지죠. 그렇다 보니 사회적으로도 참여하는 것도 적어지고 자꾸 집에만 갇혀서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 분들을 케어하기 위한 직업이 생활지원사인데요. 생활지원사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보통 관리 대상자가 15명 전후라고 합니다. 전화도 자주 드리고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노인분들이 너무 갇혀있는 생활이 아니라 말법도 되어주면서 외출도 하게 도와드리고 이런 생활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사들이 하는 일은 중점 돌봄 서비스를 받을 만큼의 어떤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거동은 가능한 분들이 대상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생활지원사 직업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지원사 직업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특별한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력이나 연령 그리고 성별의 구분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비교적 짧은 시간 하루 5시간 근무를 하면서 주 5일 근무를 한다. 이런 부분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지원사 직업의 단점이라고 하면 1년 계약직입니다. 물론 잘하면 내년도에도 또 재계약이 되고 재계약이 되고 하겠죠. 1년 계약직이다 보니까 연말에 11월, 12월쯤에 지자체별로 구인광고가 나옵니다. 연 중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람을 구할 일이 없다는 얘기죠. 결혼이 발생을 하면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생활지원사의 급여와 근무조건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는 23년도 기준으로 125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차로 가정을 방문을 하니까 유료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15만원 전후로 유료비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세금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120만원 정도가 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늦게까지 근무를 하거나 쉬는 날 근무를 하면 수당을 더 붙는다고 해요. 그리고 4대 보험과 1년 근무 퇴직금도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고요. 5시간 30분인데 이거는 근로기준법의 4시간 근로 후 30분의 휴식시간을 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총 근무 시간은 5시간 30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사의 모집 권고가 보통 년 말에 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기는 벌써 작년에 모집을 해서 올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한 발 늦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모집 분야에 우대 조건이 있는데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분들은 우대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방문 서비스도 해야 되니까 자동차 면허증이 있는 분들도 우대를 하고요. 또 다녀와서 보고서를 쓴다거나 입력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퓨터 작업이 가능하신 분들도 우대를 한다고 합니다. 귀촌을 해서 뭐 먹고 살까 생각하시는 분들 생활지원사에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올해는 이미 늦었지만 준비를 잘 하셔서 올해 11월, 12월쯤에 지자체별로 모집 권고가 났을 때 지원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골에 살아보니까 귀촌해서 시골사리에 있어서는 적은 금액이더라도 고정적으로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수익이 있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골생활함에 있어 어느 정도 계획성을 가지고 살 수가 있거든요. 생활지원사는 성별을 가리지 않아요. 남성분들도 많이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채널 말고 또 이거를 잘 설명한 그런 유튜브 채널들도 있으니까요. 자세히 알아보시고 연말에 지원하셔서 시골 귀촌사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골 가서 못 먹고 살까 얘기에 이런저런 답변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생활지원사가 그 중에 하나의 또 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촌생활 준비에 마니티비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